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한 중견 탤런트의 부인이 10살도 채 되지 않은 새 아들을 살해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비극적 사건의 피해자, 새 아들의 아버지는 바로 산 너머 남촌의 눈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김태영 씨였습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나서는 그를 단독으로 만나 심경을 들어봤는데요. 안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한 번씩 이렇게 밀려와요. 그리고 그때는 감당하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면수심의 사건이 지난해 8월 발생했습니다. 중견 탤런트 부인이 새 아들 모두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아들 셋을 살해한 혐의로 38살 탤런트 부인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세관의 관심은 남편인 중견 탤런트 A 씨에게 쏠렸습니다. A 씨는 KBS 드라마 산 너머 남촌에는 시즌 1에서 순수하고 인정 많은 노총각 대시기로 사랑을 받은 배우 김태영이었는데요. 활동 재기에 나서는 그를 여주의 한 교회에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간 김태영은 오로지 신앙의 힘으로 힘든 시기를 버텨냈는데요. 극단적인 생각도 수도 없이 했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살아온 삶을 아주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사건 발생 당시 다수의 언론에서 김태영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던 건 그 아픔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조차 없었기 때문. 온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숨기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경찰로부터 아내가 새 아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들은 날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7일째 되는 날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되었다. 너무 큰 슬픔은 그 순간 순간이 나오더라고요. 새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다는데요.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먹었어요. 거의 앉았어요. 잠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계속. 나중에 보니까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더라고요. 동생이 살고 있는 미국에 다녀온 뒤에야 겨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미국에 가서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일부러 정신적으로는 혹사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자식을 앞세운 아비의 절절한 아픔은 한으로 남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당부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식을 앞세운 참석의 아픔 앞에서 결국 인터뷰가 중단될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손수건이 저 뒤에 있었죠. 제가 독하게 마음 먹었죠.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요.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앳글룸 부정은 취재진조차 숙연케 했는데요. 기억나죠. 8살, 6살, 3살. 광대토 대왕하고 산너모 남촌이 끝나가지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 막내라고는 시간을 많이 버렸어요.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건 먼 훗날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소망 때문. 학생들에게 연기 지도를 하면서 재능 기부에 나서는 것으로 헌신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직접 쓴 선극을 교회 무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교인들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김태흥을 보면서 함께 울었는데요. 지금도 정말 말하는 순간에 많이 참는데도 눈물이 많이 납니다. 혼성도 다 울고. 사람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한 게 있었죠. 사실 이 사건은 생활보에서 비롯된 비극으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 기사가 나갈 때 생활비에 쪼들려서 싸워서 나가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너무 황당하고 서민들이 살아가는 것만큼은 그 이상은 늘 좋고 빚도 갚아주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친엄마가 10살도 채 안 된 새 아들을 살해한 뒤 나흘이나 그 옆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 아내의 악행. 사건 발생 직후 이혼해 서로 남남이 됐지만 아내가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사회적 편견까지 더해져 고통의 시간을 보낸 김태영. 죽었다 살아난 성격 속 인물인 나사로로 이름을 바꾸며 활동 재개에 나서는데요. 신라시대의 3대 문장가가 최치원 설총 강수래 있었대요. 거기 강수라는 역할인데 뿔이 이렇게 실제로 나섰던 인물이래요.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수원 KBS 드라마 제작센터에서 테스트 분장을 해보는 날 다시 만났는데요. 대왕의 꿈 오늘 특수 분장을 좀 해야 돼요. 드디어 분장이 시작되고 연기자의 일상으로 돌아온 김태영의 눈이 어느새 촉촉해졌습니다. 산너머 남촌에는 시즌 1에서 4년 넘게 함께 출연하며 가족 이상의 정을 나눈 후배 김동윤과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 반가웠는데요. 분장이 마무리되고 강수혁의 이미지를 극대화한 뿔에 대한 감독의 평가가 사뭇 궁금한데요. 뿔은 아닌 것 같아요. 뿔로 좀 이렇게 좀 이 정도서 좀 더 커야 되니까. 산너머 남촌에는 시절부터 함께한 신찬석 PD는 캐스팅 이유를 밝히며 가슴 따뜻한 조언도 건넸습니다. 이번에 강수한 인물은 돌 김용옥 박사처럼 박학 다시 간대 뭔가 조금 캐릭터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태영씨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태풍이야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고요한 바다 오지 않습니까. 인생은 또 계속 또 가야 되는 거니까. 이미 지나간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죠. 아마 잘 할 겁니다. 동료들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사건 발생 후 첫 공식 일정을 마친 김태영. 밝은 미소와 함께 또 다른 행성지로 향했네요. 어린 새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새 삶을 시작하는 김태영. 모든 악재는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와이스타 안지선입니다.